장철민 국회의원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2년 더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개정안은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년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